자 1번부터 볼게요. 항상 나오는 발음 문제죠.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낱말은 한국인이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발음 중에 하나죠. 입을 동그랗게 모으고 소리는 이 소리를 내는 소리입니다.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보기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. 보기에도 보통 이런 문제면 보기에 다섯 개 모두 y가 들어가는 단어를 주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. 자 그래서 1번, 5번은 아예 해당 사항 없고요.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고 y랑 y가 조합이 되면 그냥 으 소리가 나고 ouest, o랑 y가 조합이 되면 우 소리가 나죠. 자 그래서 모음 조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좀 복습만 해 주시면 됩니다. 정답 2번으로 가시면 되고요. 어렵지 않죠. 자 2번 볼게요. 네모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나오는 유형이죠. 단어 여러 개 제시하고 그 안에 들어갈 조합, 알파벳을 찾고 단어를 조합해보시오라는 문제. 자 첫 번째, 샤, 고양이, 때가 들어가야 되고요. 자 두 번째, 쥐벳. 치마라는 단어죠. 자 그래서 빼가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달, 린, 이기 때문에 엘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빵, 빵. 아가 들어가줘야 되겠죠. 자 그래서 빼, 엘, 아, 때 조합은 5번 가시면 됩니다. 정답 5번이고요. 자 3번 갈게요.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어휘의 문제죠. 그러니까 단어를 잘 알고 있느냐, 표현을 잘 알고 있느냐 문제인데 자 쉽게 나왔습니다. 무엇을 너는 지금 하니? 너 지금 뭐 해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자 그러니까 어쩌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네요. 자 문장의 서술어는 에트라는 서술어가 이제 동사가 주, 쥐로 변형이 되면서 얘가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데 뒤에 보니까 리흐라는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자 중간에 볼게요. 에트, 어, 무엇, 드 동사 원형의 조합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자마자 아셔야 됩니다. 에트, 어, 트렌드 동사 원형, 뭐, 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죠. 자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가시면 되고요. 아, 나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야. 정말 흥미로워라는 문장이죠. 자 그래서 정답 4번 가주시면 됩니다. 단순 암기로 해결되는 문제고요. 자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.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사실 이 문제는 공통으로 들어가며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자 첫 번째 빈칸에 있는 표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풀 수 있습니다. 자 보시면 우리는 유럽을 여행할 수가 있어 아, 무엇, 드, 프레 라고 하면 표현이죠. 모르는 친구들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뷔, 드, 프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프레는 가격이란 뜻이고요. 아, 뷔, 뷔가 거의 무엇, 무엇이 없는 이라는 의미예요. 자 그래서 거의 가격이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거의 보잘것 없는 가격으로 우리 유럽 여행을 할 수가 있어. 그러니까 되게 싼 값의 유럽 여행을 할 수가 있어. 이거 표현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. 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표현은 뷔을 활용한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동사원형의 조합입니다. 동사원형 하는 게 거의 뭐 그럴 필요가 없다.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마. 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나는 인터넷에서 되게 좋은 가격으로 비행기 티켓과 호텔을 항상 찾는다. 이런 거죠. 자 그래서 다음에 동사원형이 오는 이 조합 기억을 해주시면 편하고요. 자 그리고 아, 뷔, 드, 프레 라고 하는 표현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자주 나온 수능이나 평가원 기출문제에 자주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.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. 그러면 юсь, 이렇게 VIructive 시집 Mund passages 우리 수능 전문의